부채 문제를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30세대를 위한 무료 재무상담에 나섭니다.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예인 기자입니다.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회생 신청자 가운데 30대의 비율은 30.4%로 전 연령 중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는 16.9%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7.3%가 2030세대인 겁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가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에 나서게 된 배경입니다. 재무상담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회초년생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 비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세대 등 돈관리에 조언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윤실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는 19세부터 39세 청년 6명을 선정해 올해 9월부터 재무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문 재무상담사를 연결해 1대1 재무와 채무상담을 3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소비습관이나 저축습관에 대한 코칭을 해드리고, 한 달 뒤에 어떻게 습관이 바뀌었는지,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드리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재정지출 내용을 살펴보므로써, 각자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삶의 모양을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런 기준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과도 기독교인들이 고민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곳에는 지출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윤실은 지난 2018년부터 청년부채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청년들의 재무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를 통한 청년재무상담과 교육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내담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확정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